야 월척 낚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안쪽 사람들 다닐 수 있게 문을 열어뒀는데 어우 차가 올라갑니다 이 사람 이제 어떻게 나갈까 아유 월척이죠 자 저 산안에 이제 산주 뭐 친구인지 아니면 일하는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어 자주 옵니다 자주 오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걸어 올라가게 했죠 아 이번에 잠시 길을 열어둔 사이 차를 몰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나갈 때는 이제 어떻게 나가는지 자 나가는 길 제 땅 다 막아놓겠습니다 잠시 후 나갈 때 제가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라 잠시 후 잠시 후 자 pop hop Rudy P